가요 이 시간 돌아가세요 빨대 이만같이 닫아도 닉채가루기야 주세요 주세요 만원 더 줘 20일에서부터 금원이라고 3키로 2만원 3키로 2만원 3키로 2만원 아휴 아휴 얘좀 봐 다리 떨어지면 대가 떨어지고 손님은 이 얘기야 다리 짙게 지들이 살아서 떨어지는거야 다 살아있어 만드는거야 2만원 2개 2만원 맞춘거야 3키로 2만원까지야 3키로 2만원 다리 좁note 수전부터 5만원 5만원이니까 5만원인데 얼마에요? 5만원 소금 뿌려서 5만원? 소키야 이거 사자 잘생긴oca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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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올라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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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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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온거야 15,000원 박지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만원잖아요 세 마리라서 딱 좋아요 세 마리 25,000원요? 세 마리 만원 세 마리 만원 세 마리 24,000원 알코켓 15,000원씩이에요 알코켓 15,000원 알코켓 15,000원 지금... 알코켓 세 마리 2만원의 알국회 15,000원씩 15,000원 되는 만원? 국회 하세요 15,000원씩 4kg 5만원 알맥이 엄마 순대는 3kg 2만원짜리네요 간장 1,000원 간장 1,000원 간장 1,000원 간장 1,000원 간장 2,000원 간장0545sp 간장 1,000가지 간장 1,000원 간장 2,000원 간장 1,000원 간장 1,000원 간장 2,000원 간장 1,000원 간장 1,000원 단단해서 구워주시면 간장 2,000원 고춧가루 고춧가루 2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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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키로에 얼마래요? 2마로?